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예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 소식입니다. 이찬원님, 오늘 서울 앵콜 콘서트 마지막 날입니다. 오후 5시에 진행되고요. 어제처럼 우리 퇴근길이 8시 30분에서 40분 정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2023년 천안컬처 박람회 제가 현장 중계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첫 포스터가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 포스터를 보고 또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8월 11일 금요일 개막행사에는 우리 폴킴님, 비호님, 이찬원님, 그리고 김호영님, 차지연님, 이건영님이 출연합니다. 여기서 우리 팬덤이 가장 넓고 큰 우리 이찬원님이 엔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이번 행사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콘서트 현장에 가시는 분들은요. 이찬원님, 마코니님만큼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컬처 박람회에서 8월 11일 날 우리 이찬원님이 우리 스테이씨와 함께 개막식 무대에 올라갑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엔딩을 쓸 것으로 예측됩니다. 벌써 천안시네요. 우리 이찬원님과 우리 스테이씨에 대한 홍보 플랜, 홍보 배너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독립기념관 현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찬원님, 천안시내 곳곳에 설치된 우리 배너와 함께 우리 천안 독립기념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8월 11일 천안컬처 박람회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날 그 어른아 우리 만났나 두 손 꼭 잡고 함께 건너갈게 또 우린 그렇게 약속해 유난히 힘이 들던 날 좋은 날 그 멋진 아픈 곳인 그날에 꽃이 되어 별이 되어 내게 우리 가온 당신 두 손 꼭 잡고 함께 건너갈게 또 서울이네요 울고 싶던 날 우린 그렇게 약속해 운명처럼 연인처럼 내게 온 선물 참 좋은 날 그 멋진 아픈 곳인 그날에 그대 없이 나도 없었고 참 좋은 날 그 어른아 우리 만났나 그대 있어 나도 있네요 정말 tot 물고 싶던 날에 그대 없이도 아멘